hmm 아 아니 갑자기 오늘 왜 보자고 한 거야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약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잡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 설레서 한숨도 못 잤잖아 그럼 오늘은 내가 갑자기 약속 잡았으니까 내가 살게 그래? 그럼 나 그냥 우유 맛있게 우유? 무슨 우유? I love you 아, 오빠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? 아, 이거 되게 유치한 건데 뭔데? 말해봐 오빠는 내가 왜 좋아? 나 너 안 좋아하는데 응? 사랑하는데 그럼 내 어디가 제일 사랑스러워? 눈 빼고 다 눈을 왜 빼? 빠지면 위험하니까 그치? 엄청 위험하지? 내 눈에 빠진 남자 여럿 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까부냐? 누가? 너 그러다 한 대 맞겠다 나 때리게? 입술로 아, 어떡해 왜 그래? 나 눈에 뭐 들어갔나 봐 뭐 들어갔어? 아... 아니,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까불어 이렇게 해봐 됐어? 어, 됐어 나 보여? 어, 보여 그럼 이제 나만 봐 우리 오늘 나가서 뭐 할까? 나가서? 생각 좀 해보자 그래 어, 생각났다 무슨 생각? 네 생각 아, 오빠 나 요즘 운전 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 좀 알려주면 안 돼? 운전? 운전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갑자기 다시 운전을 배워? 그냥 미리 배워두면 좋잖아 그래? 그럼 지금 바로 알려줄게 어, 진짜? 목적지는 우리 집이야 아, 진짜? 아, 진짜? 가자 집에서 뭐 할 건데? 속도 위반? 어, 야... 어, 야...